아이들이 야구를 하고 싶은데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있는 공터 다른 공터들도 공간이 너무 작아서 야구를 하기엔 무리라고 하네요 결국 야구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라가 좁아 땅값이 너무 올라서 덩달아 오른 전셋값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 진구는 우리나라가 좁아서 문제라면서 도라에몽에게 툴툴대고 도라에몽은 넓히자 한마디 하면서 도구를 꺼내는데 확장펌프는 땅을 넓히는 아주 간단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화분에 테스트를 해보면서 작은 섬을 크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설명하는 도라에몽 그러자 진구는 흥분하며 우리나라 전체를 크게 만들자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벨브를 땅에 연결해 나라 전체를 크게 만듭니다 땅이 정말로 넓어져서 공터도 많고 시원시원해졌네요 하지만 학교 가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야구는 할 수 있게 됐지만 불편한 점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나라가 너무 커져서 태평양까지 진출해서 난류와 한류가 뒤섞이는 바람에 세계의 날씨가 불안해졌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으로 들이닥치는 물 서둘러 밖으로 나가보는데 물의 양이 심상치 않네요 집 밖으로 나와보니 온 도시가 물에 잠겼습니다 바다가 좁아진 만큼 물이 갈 곳이 없어져서 지상을 휩쓸게 된 거죠 진구가 이번에는 지구가 아닌 일본을 멸망시킬 뻔한 에피소드였습니다 밖에서 놀다가 집에 왔더니 방에 없는 도라에몽 그리고 또 수상한 아이템이 나와 있는데요 버튼을 눌러보니 방에서 탈출하는 체험형 게임 도구라고 하네요 이걸 가지고 바로 비시리네 집으로 가서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안된다고 하며 급하게 오는 도라에몽 하지만 이미 버튼을 눌렀고 그 순간 온 집에 자물쇠가 달립니다 그제서야 이 도구는 문제가 있어서 반품하려던 물건이라고 하는 도라에몽 무려 이 게임 때문에 한 달 넘게 갇힌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게임 방법은 자물쇠 앞에서 자물쇠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되는 건데요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런 건 중학생도 못 푼다면서 당황하는 아이들 문제를 틀리면 벌칙이 있고 시간을 지체하면 방이 줄어드는 트랩까지 있습니다 아까 그 문제는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려는데 이번 문제는 쉽네요 문제를 맞추면 이렇게 자물쇠가 열리면서 다음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죠 그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맞춰가면서 집 밖으로 탈출하는 아이들 차고에선 방이 점점 작아져서 죽을 뻔한 위기도 넘기고 노래에서 100점을 받으라던 방에서는 퉁퉁이 때문에 고막이 터질 뻔하기도 하죠 드디어 마지막 관문인 현관문 앞에 다다랐는데 이슬이는 고구마를 좋아한다는 게 창피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틀린 답을 말할수록 점점 사라지는 바닥 과연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집 밖으로 탈출할 수 있을까요? 평화로운 오후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도라에몽은 집에서 쥐와 조우하게 됩니다 다급하게 도망쳐서 방으로 들어가 보지만 먼저 들어와서 대기 타고 있는 쥐 도라에몽은 멘붕에 빠지지만 쥐는 도라에몽을 농락하다가 유유히 갈 길을 가네요 도라에몽은 쥐만 보면 패닉에 빠져서 지구 파괴 폭탄으로 지구를 날려버릴 뻔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 도라에몽이 이번에 꺼낸 도구는 세계 변환 머신은 명령어를 입력하면 모든 세상의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는 결코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될 위험한 도구입니다 도라에몽은 이 도구를 사용해서 온 세상의 쥐를 사라지게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쥐 사라져라 라고 입력하려는 순간 도라에몽을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에 그만 실수로 미처 다 쓰기도 전에 결정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도라에몽은 겸연 저겨하며 취소 버튼을 누르면 되지 라고 하지만 기계 고장으로 취소 버튼이 눌리지 않게 되자 당황한 나머지 사족보행까지 합니다 기계는 이 명령어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쥐로 만든다고 결정해버렸고요 새파랗게 질린 도라에몽 밖으로 나가보지만 이미 사람들은 쥐로 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짝사랑하던 고양이 나비까지 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전에 쥐 한 마리 때문에 실성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구를 핵폭탄으로 터뜨려 버릴 뻔한 적이 있었는데 온 세상 모든 것이 쥐로 변한다면 지구는 도라에몽 손에 끝장날 수도 있겠네요 도라에몽이 방에서 조용히 있자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해진 친구는 문을 열어보는데 도라에몽은 안된다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도구들을 점검하려고 다 꺼내놓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점검을 도와주러 미래에서 온 진구의 손자 장구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진구가 도와준다면서 함부로 만집니다 하지만 또 삽질만 하고 도라에몽과 장구에게 혼나는 진구 하지만 진구는 도구를 몰래 하나 가져 나왔고 별 고민하지 않고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그걸 보며 경악하는 장구와 도라에몽 이 도구는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일부러 고통을 받으며 자신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도구라고 합니다 진구는 후회하면서 끈다고 하지만 한 번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 없다며 늦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숫자가 1로 바뀌며 고통타이머가 작동하는데 그 전까지 진구를 걱정하던 도라에몽과 장구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갑자기 진구를 패기 시작합니다 다 패고난 후 고통타이머가 식혀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였다면서 1분에 1가지 고통씩 100분간 100가지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진구는 그 뒤로 떨어지는 시계에 맞고 퉁퉁이에게 맞고 철근에 깔리고 교통사고까지 당합니다 심지어 이슬이가 식칼 들고 넉넉한 표정으로 쫓아오기까지 하는데 과연 진구는 100가지 고통을 다 견뎌낼 수 있을까요? 동네 친구들을 모아놓고 최악의 노래실력을 뽐내는 퉁퉁이 집에 와서 도라에몽에게 이르면서 퉁퉁이를 짜릿하게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이 도구는 정전기를 이용한 도구라고 설명하는 도라에몽 그러면서 주의할 점을 일러주려고 하는데 진구는 이미 가버렸네요 퉁퉁이보다 더한 노래를 뽐내며 동네를 돌아다니는데요 아이들은 어쩐지 전기에 감전된 것 같다며 짜릿해합니다 다들 이상해하면서도 진구의 노래를 듣고 있고 심지어 퉁퉁이까지 알게 돼서 진구에게 노래를 시키는데요 그때 도라에몽은 접지선을 붙이지 않으면 전기가 쌓여서 위험하다면서 진구를 애타게 찾고 있네요 퉁퉁이는 진구의 노래를 들으면서 짜릿하지 않다고 우기다가 진구를 만지게 되는데 그 순간 쌓인 전기에 감전되고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뿜어대는 진구를 보면서 1만 볼트가 넘었다는 도라에몽 보통 20에서 100mA에서 전기 고문 수준으로 강력한 경련을 일으키고 100mA는 사망에 도달 가능한 최소한의 전류로 이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만화에선 비가 오지 않은 건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만 볼트가 넘었어도 목숨은 구할 수 있었지만 만약 비가 와서 젖어 있었다면 1만 볼트 나누기 500옴은 200mA로 저 일대에 있던 모든 아이들은 감전사로 즉사했겠네요 평화로운 진구네 집 방에 들어온 진구는 웬 떡을 발견하고 맛있겠다면서 집어먹습니다 먹자마자 또 한 발 늦게 달려오면서 왜 마음대로 먹는 거냐며 진구를 다그치는 도라에몽 진구는 겨우 한 개 먹었다고 대답하며 치사하다고 하는데요 도라에몽은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면서 떡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떡은 버리는 개의 경단 이라는 도구로 고양이나 강아지를 버리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걸 먹이면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런 걸 왜 함부로 꺼내놓냐고 화내는 진구 필요 없으니까 버릴 생각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진구에게 일단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나가면 집에 못 돌아온다며 끝이라고 하는 도라에몽 진구는 집에 불이 나도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때 마침 심부름 시키는 엄마 엄마에게 삿대질하면서 심부름을 거절하고 이슬이에 놀러나가자는 말도 거절하고 퉁퉁이와 비실이가 야구하자는 것도 거절하지만 방에서 공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바로 앞이면 괜찮겠지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개에게 쫓기게 되고 한참 쫓기던 진구는 집으로 가려고 하지만 길을 잃게 되고 사람들은 길을 물을 때마다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죠 진구는 완전히 길을 잃어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헤매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 쓰레기까지 먹게 되죠 다른 도구들은 진구가 잘못 사용해서 소름끼쳤던 반면에 이 도구는 애완동물을 버리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목적 자체가 소름끼치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도라에몽을 찾는 진구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도라에몽은 진구가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기 전에 도망가고 진구는 도라에몽이 뭐 흘리고 간 게 없는지 벽장 속을 뒤지는데 요상한 물건을 발견하고 펼칩니다 그때 방 안이 어두워지면서 뭔가가 소환되는데 날 부른 게 너냐며 갑자기 나타난 빨간 눈 진구는 도망치지만 웬 손 하나가 진구를 붙잡는데요 뒤돌아보니 의외로 어리버리한 악마가 있었습니다 그 악마는 진구에게 데빌 카드라는 물건을 준다고 하면서 흔들면 300원이 나오는 카드라고 합니다 하지만 악마에게 뭔가를 받으면 영혼을 뺏긴다면서 거부하는 진구 악마는 영혼 대신 300원당 키 1mm를 교환하자고 합니다 키가 줄어드는 시기는 매일 밤 12시라고 설명을 하면서 말이죠 진구는 고민하다가 겨우 1mm라고 하면서 거래를 받아들이고 바로 시험해보곤 진짜 300원이 나온다며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만화책을 사오죠 잠들기 전에 키가 줄어들 걸 생각하며 걱정하며 잠을 자지만 다음날 보니 아무런 변화 없는 모습에 안심하는 진구 그리고 돈을 마구 꺼내기 시작하는데 이 돈으로 만화책도 엄청 사고 이슬이가 가지고 싶다던 책도 사주고 비실이랑 퉁퉁이의 협박에 스케이트보드 살 정도로 많은 돈을 꺼내게 되죠 다음날 눈에 띄게 작아진 진구 비실이랑 퉁퉁이는 스케이트보드 때문에 유리를 깼다면서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고 돈 꺼내는 모습을 본 진구 아빠는 편리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진구가 나갔다 온 사이 돈을 엄청 뽑아쓰고 있네요 이미 자기 키 이상의 돈을 뽑은 진구는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사고 싶은 게 있는지 용돈을 당겨서 달라는 진구 하지만 엄마는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러면 더 조르거나 포기하는 게 정상인데 진구는 돈을 빌렸다가 사흘 후에 돌려놓으면 된다고 하네요 남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돈을 훔치려다가 걸리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지 도라에몽 앞에서 웁니다 그러면서 진짜 나쁜 놈이 되겠다며 도라에몽의 주머니에서 물건을 함부로 꺼내는데요 도라에몽의 주머니에서 나온 물건은 악마의 패스포트 이건 그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도구입니다 자신이 원하던 물건이라며 가지고 가고 그런 진구를 말리려 하지만 도라에몽 앞에 카드를 들이미는 순간 카드가 번쩍거리더니 도라에몽은 뭔가에 홀린 듯이 도둑질해도 괜찮다며 진구를 보내줍니다 진구는 첫 번째로 돈을 가져가자면서 당당하게 엄마 지갑을 털고 반성은커녕 공장하다면서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데 온 동네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무단침입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퉁퉁이를 때려주고 선생님한텐 컨닝 예고까지 하죠 심지어 대놓고 이슬이를 성추행까지 하고 책을 훔치기까지 하네요 아직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은행 털이 살인까지 생각하는 진구를 보면 이런 소름끼치는 아이템이 왜 만들어졌는지 의문이 드는 도구네요 사고 싶은 게 있는 진구는 저금통을 털어보지만 돈이 모자란데요 그때 간식을 들고 온 도라에몽 진구는 자기 몫의 간식을 들고 엄마에게 가서 간식 대신 돈으로 달라고 하죠 그렇게 돈으로 바꿔왔지만 막상 간식을 먹는 도라에몽을 보니 먹고 싶어진 진구 마음 약해진 도라에몽은 도구를 꺼내는데 이 거울에 무언가를 비추면 똑같은 게 거울 속에서 나오는 도구죠 거울에서 나온 간식을 맛있게 먹은 진구는 돈을 복사하면 원하는 걸 살 수 있다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도라에몽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거울이라서 그림이 반대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죠 돈을 복사하는 건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빌리고 신나게 장난감을 복사하면서 기뻐하는 진구 그런데 그때 거울 속의 진구가 뒤를 돌아보고 거울 속에서 나오더니 진구를 내려다보고 있네요 그리고 진짜 진구를 거울 속으로 밀어넣어버립니다 그대로 깜깜한 거울 속에 갇혀버린 진구 진구는 과연 거울 밖으로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키무비였습니다 오늘도 돈이 없어서 징징대는 진구 용돈을 다 써버리고 10원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도라에몽에게 빌려달라고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합니다 자악하는 진구를 보며 마음이 약해진 도라에몽 결국 도구를 꺼내주는데 도라에몽은 10원짜리 동전을 이 은행에 저금하라고 하는데 겨우 10원을 저금해서 뭐하냐고 되묻는 진구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면서 이 은행은 1시간에 이자가 10%라고 합니다 10원을 넣어두면 1시간 뒤엔 11원 2시간 뒤엔 12.1원 3시간 뒤엔 13.31원 8시간 뒤엔 약 2배 하루가 지나면 10배인 약 100원이 된다고 하네요 일주일 동안 계속 넣어두면 9천만원 정도가 되고요 진구는 기뻐하면서 10원을 저금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하지만 아직 이자는 1원 5천원이 모이려면 2일하고도 1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은행이니까 돈도 빌려주냐며 묻는데요 빌려는 주는데 그런 짓은 안하는 게 좋을 거라면서 무엇보다 이자가 1시간에 20%이고 나중에 이자 감당을 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구는 도라에몽의 조언을 개무시하며 대출을 받고 시간이 지나자 이자만큼 진구의 물건이 사라지는데요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연 24%인 것과 비교하면 조폭 저리가라 할 수준의 미친 듯한 대출 이자를 요구하는 도구입니다 5천원을 빌린 진구는 1시간 뒤엔 6천원 8시간 뒤엔 2만 1499원 하루 뒤엔 39만 7천 484원 이틀 뒤엔 3천 160만원 3일 뒤엔 25억을 갚아야 하는데요 빌린 돈을 빨리 갚지 못하면 진구의 물건뿐 아니라 장기, 각막까지 싹 다 털려버릴 것 같네요 공에 맞아서 안경은 깨지고 얼굴은 만신창이가 된 진구 공을 찬 아이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지만 애들은 서로한테 책임을 떠넘기다가 사탄도 울고 갈 결과를 내놓는데요 바로 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심지어 맞은 녀석이 한심하다면서 진구를 조롱하고 떠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도라에몽은 진심으로 화를 내면서 무시무시한 도구를 꺼내는데요 이 메뚜기가 붙으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굽실거리게 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걸로 아이들에게 사과를 받으러 가는 진구와 도라에몽 비시리는 뻔뻔하게도 사과할 마음이 없다고 하는데요 메뚜기가 들어가자마자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진구에게 자신을 때려달라고 하고 진구는 비시리를 때리고 옷까지 벗겨놓네요 퉁퉁이도 메뚜기가 붙자마자 흐늦게 울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자학하고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망치로 자신을 때려달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구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메뚜기가 도망을 가서 온 마을에 퍼지게 되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며 혼란에 빠집니다 심지어 사람들 다니는 거리에서 목을 메고 자살하려는 사람도 있고 식칼로 자기 배를 찔러서 자살하려는 사람까지 나타나죠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정도가 아닌 용서를 구하는 대상에게 때려달라고 하고 또 자신의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게끔 유도하는 소름끼치는 도구였습니다 이슬이의 손금을 봐주면서 아부를 떠는 비시리 진구는 그런 비시리를 보면서 유치하다고 말하는데 비시리는 자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자며 진구의 손금을 봐줍니다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던 진구는 20살에 거지가 되고 30살에 이상해지고 40살에 죽는다는 결과를 듣고 희망이 없다며 도라에몽 앞에서 옵니다 도라에몽은 정 신경쓰이면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면서 도구를 꺼내주는데 이 크림으로 원래 있는 손금을 다 지우고 손금 카탈로그에서 마음에 드는 손금을 찾은 뒤에 붓으로 자기 손에 그려넣으면 된다고 설명하는 도라에몽 도라에몽은 책에서 돈을 벌게 되는 손금을 찾아서 자기 손에 그려넣고 얼마 안가 아빠에게서 갑자기 용돈을 받습니다 진구도 따라서 그려보는데 오랜만에 집에 놀러온 아줌마에게서 용돈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똘이 좀 봐달라고 하시는 아주머니 그리고 진구는 책에서 본 손금을 마구 그려넣기 시작하는데 소스라치게 놀라는 도라에몽 진구는 손금대로라면 부딪히고 얻어맞고 떨어지고 밧줄로 묶이고 칼에 찔리게 될 운명인 거죠 크림으로 지우려고 하지만 크림은 떠나가버리고 쓰레기차를 쫓던 진구는 퉁퉁이랑 부딪히고 얻어맞습니다 도라에몽이 새로운 크림을 구하러 미래로 간 사이에 진구는 계단에서 떨어지고 밧줄로 묶이게 되죠 이제 칼에 찔릴 일만 남았는데 아이는 줄을 끊어준다면서 식칼을 가져옵니다 줄을 끊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진구를 잡을 듯이 달려드는데 과연 진구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한여름에 떼약볕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 진구 아빠 아빠는 진구에게 내려와서 같이 작업을 하자고 하는데요 더워서 못하겠다고 하는 진구 아빠에게 게을러 빠진 놈이라면서 욕만 먹습니다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풀 뽑는 도구를 꺼내달라고 하고 도라에몽은 그런 도구는 없다고 합니다 할 수 없다면서 풀 뽑는 도구는 없지만 다른 걸 꺼내주는 도라에몽 30분만 써야 한다면서 가위로 진구의 그림자를 자르는데요 그림자를 잘라서 잘라낸 그림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림자에게 일을 시킨 채 맘 놓고 낮잠 자려는 진구에게 30분 후엔 꼭 이 풀로 그림자를 붙이라면서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한편 그림자를 보고선 새까맣게 탈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며 흡족해하는 아빠 그림자는 일을 다 끝내고 진구에게 왔지만 아직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잔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슬이네 집에 책 심부름까지 시키는데요 책 배달 온 진구 그림자에게 진짜 많이 탔다면서 인사하는 이슬이 집에 돌아온 도라에몽은 그림자에게 심부름 시켰다는 말을 듣고 경악하는데요 만에 하나 그림자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림자는 점점 똑똑해져서 그림자가 진짜 진구가 되고 진구는 그림자가 된다고 합니다 벌써 진구로 변하기 시작한 그림자 빨리 찾아서 붙여야 한다며 밖으로 나가지만 몰래 숨어있던 그림자는 그 사이 집으로 들어가고 진구는 집으로 갔다는 이슬이의 말에 다시 급하게 돌아오는데 두 시간만 지나면 진구는 그림자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집안 여기저기를 찾아보지만 찾을 수 없고 진구는 점점 그림자화되기 시작하는데요 눈에 띄게 어두워진 진구 진구는 과연 그림자를 잡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진구는 아빠에게서 받은 보장난 시계를 분해하면서 웬일로 학구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선뜻 좋은 걸 빌려준다고 하는 도라에몽 이 도구는 뭐든지 쉽게 분해할 수 있는 도구로 물건에 갖다 대기만 하면 눈 깜짝할 새에 분해시켜버립니다 다시 조립할 수 없다면서 툴툴대는 진구 그때 마침 엄마가 쓰레기 버려야 한다면서 손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요 도라에몽은 진구에게 엄마의 말을 전하지만 진구는 그럴 때가 아니라면서 시계 조립에 열중합니다 다시 한번 화내면서 진구를 부르는 엄마 도라에몽은 당황한 나머지 대답부터 하고 손만 빌려주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분해 드라이버로 진구를 분해시켜버리고 그대로 오른손만 들고 가버리는데요 그리고 엄마에게 진구의 오른손을 줍니다 기절한 엄마를 앞에 두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도라에몽 그때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구해달라고 소리치는데요 좀 적응이 됐는지 움직이면서 몸을 조립하려는데 오른손과 하반신 부분이 없이 기괴한 모습이 돼버립니다 그런 모습으로 익숙해지니까 재밌다면서 밖으로 놀러 나가버리는데요 진구의 오른손을 들고 방으로 돌아온 도라에몽은 뒤늦게 진구를 따라 나가고 그 사이에 진구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있었죠 강아지랑 고양이가 싸운다고 분해를 시켜서 머리를 바꿔버리기도 하고요 그때 마침 지나가는 퉁퉁이 진구는 인사하려고 퉁퉁이를 툭 쳤지만 퉁퉁이에게 시비 털리고 분해드라이버를 뺏길 위기에 처합니다 이 둘은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그만 실수로 분해드라이버가 몸에 닿는 바람에 둘 다 산산조각으로 분해되어 버리죠 이 에피소드는 1977년 6월호에 연재되었지만 워낙 기괴한 장면 때문에 단행보는커녕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충격적인 장면 때문에 현재는 일본의 국회도서관에서만 진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웬일로 숙제를 하는 노진구 하지만 얼마 못과 더는 못한다고 하면서 도라에몽에게 마법의 램프를 꺼내달라고 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 말이죠 그런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진구에게 있다고 대답하면서 주머니를 뒤지는 도라에몽 진구는 좋아하면서 램프를 문질러보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실망하고 도라에몽은 이건 비어있는 램프라서 요정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램프를 향하면서 진구의 이름을 불렀더니 진구가 램프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도 없는데 램프에 대해 설명하는 도라에몽 램프를 문질렀더니 초점 없는 눈에 진구가 도라에몽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나옵니다 도라에몽이 숙제를 하라고 시켰더니 제정신 아닌 상태로 숙제하는 진구 숙제가 다 끝나니까 원래대로 돌아왔는데요 진구는 이걸 가져 나가서 또 장난칠 생각을 하고 도라에몽은 말리지만 사악한 표정을 지으며 램프를 도라에몽에게 향합니다 진구의 속셈을 잃고 싫다면서 도망가는 도라에몽을 억지로 요정으로 만드는 진구 그리고 도라에몽은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노예가 되어버렸죠 엄마도 램프의 요정으로 만들어버린 후에 심부름시키고 비시리도 요정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새로 산 만화책을 전부 가져오라고 하고 퉁퉁이도 요정으로 만들고 심지어 선생님까지 요정으로 만들어서 숙제를 시키는데요 이런 진구를 보면서 나무라는 이슬이 너무 착해서 탈이야 이슬이는 이라며 이슬이에게 램프를 향하는 진구 그 순간 이슬이도 램프에 빨려들어가 버립니다 진구는 실수한 듯 당황하는데 과연 진구는 얼마나 많은 노예를 부리고 나서야 만족하고 그만두게 될까요?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슬이는 영민이랑만 대화하고 야구에서도 계속 실수만 하는 진구는 온종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우울한데요 도라에몽은 진구를 위해 뭔가를 꺼내주려다가 마는데 진구가 집요하게 매달리자 졌다면서 도구를 꺼내줍니다 이 가스를 배꼽에 넣으면 몸과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도구라고 하는데요 진구는 바로 효과가 오는지 세상이 온통 분홍빛이라며 좋아합니다 엄마에게 혼나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걷다가 넘어져도 전혀 아프지 않아서 웃고 있는 진구 천국이 따로 없다면서 최고조의 기분을 만끽하며 밖으로 향하는데요 비시리에게 걷어차여도 퉁퉁이와 비시리에게 일방적으로 쳐맞아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걔에게 물리고 차에 치여도 마냥 웃고 있기만 하죠 그러다가 가스의 효과가 떨어졌는지 갑자기 밀려오는 고통 고통이 점점 심해지자 도라에몽을 부르며 급하게 집으로 가는데요 급하게 몸에 가스를 주입하곤 만족한 듯이 편안한 얼굴로 돌아오고 좋은 건 나누었어야 한다면서 도구를 가지고 가는 비시리와 퉁퉁이 도구를 공원에 가져다 놓고 직접 가스를 주입하는 아이들 진짜 고통을 못 느끼는지 시험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오지만 아프지 않다면서 마냥 좋아합니다 아빠에게 혼나서 죽고 싶다는 아이에게도 주입해주고 이가 아프다는 이슬이에게도 주입해주죠 소문을 듣고 몰려온 동네 아이들 진고는 당분간 돌려받기 글렀다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도라에몽은 기계가 어디 있냐고 묻는데요 진고는 빌려줬다면서 가볍게 대답합니다 도라에몽은 그건 보통 가스가 아니라면서 아픔을 느낀다는 건 중요한 일이고 그걸 느끼지 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린 진고는 그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다며 후회하고 뒤늦게 기계를 가지러 공원으로 가지만 이미 배꼽가스에 중독되어 버린 아이들 둘의 엄마와 선생님을 모셔오지만 끄떡도 안 하고 배꼽가스에 집착 증세를 보입니다 이 가스의 무서운 점은 30분의 효과가 떨어지면 통증이 일제히 덮쳐와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다시 배꼽가스를 주입해야 하는 마치 마약과도 같은 도구입니다 이 단편이 발표된 1979년은 일본에서 각성제가 남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세태를 반영한 에피소드라고 하네요 만화책에 나온 한자가 뭔지 물어보는 진고 아빠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선처럼 보이는 걸 지평선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진고는 도라에몽에게 지평선을 꺼내달라고 하고 도라에몽은 그런 걸 어떻게 꺼내주냐고 하는데요 꺼낼 순 없지만 만들 순 있다고 합니다 좁은 건 질색일 때 쓰는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방 한쪽 면에 테이프를 부착하면 그쪽이 탁 트인 공간으로 뚫리면서 지평선이 나타나게 되죠 진고는 처음 보는 지평선에 입이 떡 벌어지고 도라에몽은 하늘과 땅이 닿는 곳이라면서 나와보라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 진고 앞으로 가도 가도 끝이 나지 않는 지평선을 보며 신나하면서 친구들도 불러서 놀자고 합니다 아이들이랑 신나게 놀고 난 후 집 가는 길까지 배웅해주는 진고 그리고 방에 돌아와서 도라에몽이 지평선 테이프를 떼려고 하자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도망칠 수 있다면서 떼지 말라고 합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혼내러 오는 엄마 진고는 재빠르게 기계 낙타를 타고 도망치고 엄마는 쫓아오다가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추격하는 걸 포기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엄마 그때 발에 테이프가 걸려서 끊어지고 마는데요 지평선 차원을 연결해주던 테이프가 끊어지면서 차원이 닫혀버리는데 진고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낙타 타고 놀고 있고 도라에몽은 방이랑 너무 멀어지면 길을 잃어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면서 그만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왔던 길로 돌아가도 방은 보이지 않고 끝없는 지평선만 펼쳐져 있죠 다른 차원이라서 어디로든 문도 소용이 없고요 과연 진고랑 도라에몽은 이 무한한 공간 속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바퀴벌레 때문에 소리 지르며 진고 방으로 뛰어들어오는 엄마 확실하게 없애야겠다며 바퀴벌레 약을 사오라고 심부름시키는데 가기 귀찮아서 싫다면서 서로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도라에몽은 좋은 생각이 났는지 아이템을 꺼내는데요 마이크 부분에 대고 집합하라고 말하는 도라에몽 그러자 바퀴벌레들이 명령을 듣고 방으로 모이고 도라에몽은 바퀴벌레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대신에 식사와 안전을 책임진다고 하는데요 바퀴벌레는 알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으로는 걷기 힘들 것 같다는 바퀴벌레들에게 도라에몽은 바퀴벌레 커버라는 인형 모양 아이템을 주는데요 이 안에 수십 마리의 바퀴벌레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죠 바퀴벌레는 심부름을 나가고 진고는 신기해하는데요 기계에서 방사능을 뿜어서 진화시킨 원리라고 하네요 심부름도 빨리 다녀오고 엄마의 쓰레기 버리라는 명령도 수행하고 아빠의 신문도 가져다주는데 아빠는 귀여운 로봇이라며 좋아합니다 일을 다 마친 후 먹이는 한 개만 주면 된다면서 너무 많이 주면 커져버린다고 하는 도라에몽 다음날 아침 또 지각한 진구는 바퀴벌레에게 학교까지 업어다 달라고 하고 바퀴벌레는 작아서 무리라고 하면서 동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합니다 진구는 먹이를 많이 먹으면 커지냐고 물으면서 4알이나 주는데요 순식간에 자라더니 학교에 무사히 데려다주죠 바퀴벌레들은 시비거는 퉁퉁이한테서 진구를 지켜주고 진구는 신나서 바퀴벌레들에게 먹이를 마구 주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커져버리게 되죠 잠깐 미래에 다녀온 도라에몽은 그 사이 진구가 벌인 일에 황당해야 하는데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져서 부피를 감당 못하고 뜯어지는 커버 커버가 뜯어지면 수십만마리의 바퀴벌레가 쏟아져 나오게 될텐데요 진구네 집은 바퀴벌레에게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싸웠는지 서로 노려보고 있는 진구와 도라에몽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실망했다면서 나가버리는데요 도라에몽도 잔뜩 화난 채로 뭐 저런 놈이 있냐면서 여태껏 참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용서 못한다며 아이템을 꺼내는데 이 무시무시한 도구로 진구를 마음껏 괴롭히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하다니 라고 하면서 머리 좀 식히고 와야겠다며 아이템을 내버려 두고 미래로 가는데요 그때 진구가 들어와서 괴롭히는 약? 이라고 하면서 이걸 마셔서 도라에몽을 괴롭히겠다고 합니다 그때 그걸 마셨냐면서 깜짝 놀라는 도라에몽 그건 네가 마시는 게 아니라 괴롭힐 상대에게 먹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마시면 주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마구 괴롭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식겁하는 진구 그리고 언제 싸웠냐는 듯이 도라에몽에게 살려달라고 징징대는데 하지만 도라에몽은 마음대로 먹은 네 잘못이라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진구를 남겨두고 미래로 가버리죠 그 후로 진구는 왠지 모르게 엄마에게 혼나고 하필 대문 앞에 차를 주차해놔서 나갈 수도 없고 대나무 헬리콥터로 나왔지만 눈앞에서 풍선이 터져서 추락하고 나무에 걸리지만 하필이면 그 밑에서 뭔가를 태우고 있고 나무가 흔들리는 바람에 불 위로 추락하고 이슬이 보러 가다가 맨홀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이 악마의 괴롭힘의 약효과는 얼마나 지속되는 걸까요? 모형 배를 만들고 있는 비시리와 퉁퉁이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본 진구는 나도 도와줄까? 하면서 묻는데요 네가 도와줬다간 배가 가라앉을걸? 이라고 말하는 퉁퉁이 그리고는 비웃는데 진구는 이슬이에게 저것보다 더 좋은 걸 만들자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래놓고 도라에몽에게 부탁하러 가는 진구 하지만 도라에몽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직접 만들라고 하면서 그리고 2층에 있는 기계는 절대로 만지면 안된다고 합니다 진구는 도라에몽 말 무시하고 바로 기계를 만지러 가는데요 방 안에 떡하니 있는 거대한 기계 그리고 마치 읽어달라는 듯이 놓여있는 기계 설명문 설명문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당신의 손으로 귀여운 아기를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인간과 똑같으며 당신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재료로 쓸 수 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주저없이 인간을 만들 생각에 신난 진구 그때 미래백화점에서 물건을 회수하러 사람이 오지만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버리고 필요한 재료들을 살펴보는데요 지방은 비누 1개, 철분은 못 1개, 이는 성량 100개, 탄소는 연필 450개 거기에 석회 한 컵과 유황과 마그네슘 조금 그리고 1.8리터의 물이 필요하네요 다른 건 다 모으고 연필 450개는 못 모아서 이슬이에게 부탁하러 가는데요 우리 둘이서 엄청난 걸 만들자고 하는 진구 뭘 만들거냐는 이슬이의 질문에 아기라고 대답합니다 이슬이의 반응을 보니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는 모양이네요 결국 용돈을 탈탈 털어서 재료를 다 모은 진구는 재료를 기계에 넣고 기계를 작동시키는데요 사람의 모양을 띄기 시작하고 애들에게 자랑하러 가다가 도라에몽과 부딪힙니다 도라에몽은 백화점 직원이 물건을 가지러 왔었냐고 묻고 진구는 가져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도라에몽은 다행이라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기계로 만든 인간은 돌연변이가 돼서 엄청난 초능력을 가지게 됐고 사람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소동이 벌어져서 큰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진구는 그제야 그 기계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실토하고 급하게 뛰어가 보지만 이미 늦었죠 도라에몽이 기계를 부수려고 하지만 염력을 쓰는 돌연변이한테 꼼짝없이 당하고 돌연변이 아기는 진구에게 우유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집에 놀러온 이슬이를 마음대로 조종하기까지 하고요 과연 진구는 이 돌연변이를 제압하고 무사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슬슬 시작하자는 도라에몽의 말에 뭐냐고 되묻는 진구 체력 단련을 위해 조깅하려고 했었다고 답해줍니다 하지만 귀찮아서 그냥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데요 의지가 부족해서 앞날이 걱정된다는 도라에몽 진구는 의지를 갖고 싶다며 징징대고 도라에몽은 도구를 꺼내주는데 마침 금연 시도 중인 아빠에게 시도해보자고 합니다 차돌 앞에서 10분간 금연하겠다고 기계를 설정하지만 담배를 피우자 돌덩이가 미친 듯이 머리를 찢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작동을 멈추고요 진구는 무섭다면서도 한번 시도해보는데요 1시간 동안 조깅을 하겠다고 설정하지만 마침 비가 오는 바람에 못하겠다면서 포기하는 진구 그러자 차돌이 진구를 미친 듯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장대같은 비가 쏟아지지만 억지로 달리는데요 조금만 느려져도 인정사정 없이 뒤통수를 찍어버리는 돌 겨우겨우 1시간을 다 뛰고 기뻐하지만 또 뒤통수를 냅다 찍어버리는데요 눈금이 1년으로 맞춰져 있었던 거죠 도망치면서 퉁퉁이에게 도와달라고 하지만 역부족이네요 1년 동안 달리기하는 건 불가능할 테니 진구는 뒤통수가 깨져서 죽게 될까요? 집에서 재미있게 TV를 보고 있는 진구와 도라에몽 그때 엄마가 전구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데요 진구는 가기 싫었는지 도라에몽 보고 대신 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텔레비전 보면서 심부름하는 방법은 없냐고 묻는데요 도라에몽은 못할 것도 없다면서 아이템을 하나 꺼내주는데 이걸로 반 자르면 된다고 하는 도라에몽 진구는 마술에서 본 적 있다면서 이런 원리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몸이 두개로 분리가 되고 도라에몽은 하반신에 풀칠한 뒤에 전자두뇌를 붙여서 심부름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반신은 돈을 받아서 심부름 가고 진구는 TV를 계속 보는데요 이상한 모습에 깜짝 놀라는 정국 가게의 주인 진구의 하반신이 무사히 심부름을 다녀온 후 진구의 몸들은 따로따로 쉬고 있는데 그때 집에 이슬이가 놀러와서 진구는 몸을 다시 붙이고 이슬인에 놀러 나갑니다 하지만 가던 중에 퉁퉁이와 비시리가 축구를 하자고 해서 또다시 하반신만 분리한 채 놔두고 가죠 진구는 이슬인의 집에서 카드게임을 하며 즐겁게 놀지만 그때 진구의 다리는 자유를 만끽하는 중이었죠 진구는 하반신에게 다시 원래의 몸으로 붙자고 하지만 하반신은 싫다고 거절하면서 진구를 떠나가 버립니다 뒤늦게 상황을 알아채고 도라에몽이 잡아보려고 하지만 위에 있던 몸이 없어져서 가벼워진 다리를 잡기엔 역부족인데요 진구는 다리를 되찾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달력 앞에서 바보같은 표정으로 좋아하는 진구 오늘은 다름아닌 진구의 생일인데요 도라에몽에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면서 해맑게 묻지만 도라에몽은 찾을 물건이 있다며 진구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때 진구는 이게 뭐냐면서 꺼내놓은 물건을 만지려고 하는데요 도라에몽은 다급하게 말리면서 이건 꿈꾸는 사람이라는 도구인데 어떤 꿈이든 자신이 원하는 꿈을 꾸게 해주는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꿈속이 너무 완벽한 바람에 한 번 잠들면 두 번 다시 깨어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만지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까지 붙이고 볼일을 보는데요 진구는 다시 한 번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냐며 묻지만 도라에몽은 바쁘다면서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진구는 화나서 도라에몽을 두고 친구들을 보러 가는데요 아이들을 부르며 반갑게 달려가는 노진구 하지만 애들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고 그냥 갈 길을 갑니다 퉁퉁이는 진구를 밀치기까지 하고요 진구는 우울한 채로 집으로 돌아오지만 빵점 시험지 때문에 엄마에게 혼나고 방에 들어와서 속상해하다가 꿈꾸는 기계로 눈을 돌리는데요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꿈 정도는 괜찮잖아 하면서 기계를 만지는 진구 그리고 꿈속에서 이슬이랑 데이트도 하고 괴물을 물리치는 히어로가 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물놀이를 하기도 하고 어렸을 적 생일파티 때로 돌아가면서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데요 진구를 부르면서 들어온 도라에몽은 진구가 기계로 꿈속에 들어간 걸 보고 경악합니다 아무리 흔들어 깨워보려고 해도 진구는 일어나지 않고 그때 친구들은 진구의 깜짝 생일파티를 해주려고 진구 방에 들어오는데 진구가 눈을 뜨지 않는다며 상황을 설명하는 도라에몽 그리고 좀 진정이 되자 진구를 깨울 방법이 하나 있다고 말하는데 꿈 확장기를 통해 진구의 꿈속으로 들어가서 진구를 데리고 나오는 거죠 재밌겠다며 들어가겠다는 퉁퉁이와 비시리 하지만 도라에몽은 너무 위험하다면서 실패하게 되면 들어간 사람도 영원히 꿈에 갇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진구를 구하러 가겠다고 하는데요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진구를 데리고 무사히 꿈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이제 막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진구는 도라에몽이 또 흘리고 간 물건을 발견하는데요 평범한 트럼프처럼 보이는 물건입니다 이걸로 이슬이랑 카드놀이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집에 놀러온 이슬이 집 앞에서 돈을 주었는데 진구 거 같아서 주러 왔다고 하는데요 진구는 고맙다고 하면서 카드놀이를 하자고 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카드로 놀고 있는데 카드 한 장이 안 보이지만 별 신경 안 쓰고 이슬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잠시 후 도라에몽은 카드를 들고 있는 진구를 보며 놀라는데요 이건 행복을 부르는 트럼프라는 물건으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희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한 가지가 이루어질 때마다 한 장씩 사라진다고 합니다 진구는 그래서 카드가 한 장 사라졌구나 하면서 신기해하는데 도라에몽은 이건 그렇게 좋은 물건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소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카드도 한 장씩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조커가 남으면 행복했던 만큼 한 번의 불행을 불러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진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카드를 버리려고 하지만 카드는 자동으로 진구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카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주인으로 인식돼서 다른 사람이 원해야지만 카드를 넘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밖으로 나온 진구 마침 비시리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하고 진구는 다행이라면서 좋아하는데요 비시리는 카드로 원하는 걸 잔뜩 얻은 후에 카드가 아직 많이 남았다면서 퉁퉁이에게 넘깁니다 이 카드 덕에 퉁퉁이는 저번에 주었던 복권이 1등에 당첨됐고 아이들은 원하는 걸 얻은 후 카드를 돌려가면서 쓰고 있었죠 왠지 손해본 것 같은 기분의 진구는 후회하는데요 지금 카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찾아가서 돌려달라고 합니다 여자아이는 마침 두 장밖에 남지 않아서 걱정이었다면서 건네주고 진구는 경악하는데요 무서운 나머지 카드를 강해 버리지만 얄짤 없이 진구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진구는 망연자실에서 공터 토간 뒤에 숨어 있는데 때마침 지나가는 선생님이 엄마에게 진구 칭찬을 함과 동시에 조커카드 한 장만 남게 되죠 진구는 과연 카드가 가져오는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비시린은 아빠랑 진기기관차 본 걸 자랑하면서 잘난 척하고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가서 일이지만 잔소리만 듣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떨어뜨리며 나가는 도라에몽 은하철도 승차권이라고 써있는데요 도라에몽을 부르며 달려가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구 그리고 궁금한 걸 은근슬쩍 물어봅니다 그걸 또 바보같이 다 알려주는 도라에몽 이쯤 되니 도라에몽이 진구 없애려고 일부러 흘리는 것 같네요 진구는 아이들에게 우주로 가는 진기기관차를 타자고 하고 밤에 뒷산으로 가서 티켓을 끊으며 열차를 부르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오고 퉁퉁이가 거짓말 말라며 때리려고 할 때 기차가 경적 소리를 울리며 도착합니다 기차가 지면에 도착하고 기관장은 목적지를 말하며 탈 사람은 서둘러달라고 하는데요 표는 한 장뿐이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모두 태워준다고 합니다 기차는 지구를 떠나 우주공간으로 나오고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마냥 즐거워하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다면서 문득 이상함을 느낍니다 아무도 없는 기차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찾는 진구 일행 하지만 다행히도 기관장은 있네요 그때 도라에몽은 없어진 진구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죠 기차는 종착지까지 빠르게 가기 위해 공간이동을 하고 있고요 기차는 종착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고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도라에몽은 진구가 기차표를 쓴 걸 알고 정확합니다 하지만 진구 일행이 도착한 곳엔 아무도 없는 우주의 끝인데요 이런 별 싫다면서 지구로 돌아가자는 아이들 진구는 기관장 아저씨를 불러서 지구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지만 이게 막차여서 열차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돌려보내달라고 애원해보지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기관장 그렇게 아이들은 우주 끝에 버려졌는데요 무사히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친구들에게 퍼즐 완성한 걸 자랑하는 진구 하지만 비시린은 자신의 퍼즐을 자랑하며 진구를 비웃죠 진구는 도라에몽 앞에서 분하다면서 징징대고 한껏 불쌍한 척을 하는데요 도라에몽은 잠깐 기다려보라면서 도구를 꺼내줍니다 이 도구는 물건을 조각내서 퍼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이렇게 물건을 툭 치기만 하면 조각나면서 3D 입체 퍼즐로 변하죠 이런 식으로 제대로 맞추어주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다이얼을 돌려서 몇 조각으로 나눌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진구는 재미있어 하면서 이것저것 조각내는데요 책부터 미다지문이랑 책상까지 쪼개버리죠 심지어 30조각으로 설정해서 도라에몽의 단팥방도 쪼개버립니다 속상해하는 도라에몽 진구는 재미있어 하면서 수박도 쪼개보고 대문 앞을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자동차 입구가 좁아서 짐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벽 그리고 비시린의 도자기까지 조각내버리죠 당황하는 비시린 앞에서 도자기를 붙여보이는 진구 비시린은 이 도구가 탐이 났는지 진구에게 케이크를 주고 그 사이에 몰래 입체 퍼즐 망치를 가짜로 바꿔치게 하는데요 단팥방을 조립중인 도라에몽 이제 한 조각만 맞추면 완성인데 그때 케이크 먹고 온 진구가 실수로 부숴버립니다 진구랑 도라에몽은 티격태격하다가 그만 실수로 입체 퍼즐 망치로 도라에몽을 치는데요 쪼개질까봐 엄청나게 당황하지만 멀쩡한 걸 보곤 비시린에게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때 비시린은 온갖 말썽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우체통을 쪼개서 우체부가 일도 못하게 하고 놀이터도 산산조각 내버리고 아주 동네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놨죠 심지어 기계를 천조각으로 설정한 후 퉁퉁이를 조각내려고 하지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실수로 자기 자신이 맞게 되죠 그 순간 천조각으로 쪼개지면서 초치는데요 학교 가기 싫다는 진구를 위해 도구를 하나 꺼내주는데 하지만 정말로 우울한지 진구는 반응도 안합니다 그런데 도라에몽이 튜브를 끼우는 순간 진구는 기분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 같다며 좋아하는데요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고맙다면서 이제 학교에 가려는데 그만 삼각자에 튜브가 찢어져서 바람이 빠지고 말죠 그 순간 진구의 기분도 다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새 걸로 하나 더 만들어주고 또 찢어질 걸 대비해서 여분까지 챙겨주는 도라에몽 진구는 학교에서도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남들 다 싫어하는 달리기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튜브가 찢어져서 또 바람이 빠지게 되는데 왜 뛰어야 하는 거냐며 세상 무기력해진 진구 진구는 교실로 와서 튜브를 착용 후 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이 모습을 본 비시리와 퉁퉁이도 그걸 달라고 하죠 그리고 마약 먹은 듯 바로 기분이 좋아지는 퉁퉁이와 비시리 뒤늦게 들어온 아이들에게도 기분이 좋아진다며 권하는데요 다 같이 약 먹은 것 마냥 상태가 이상해지고 심지어 때려도 아프지 않다면서 패싸움을 합니다 또 여자아이들에게도 억지로 채우고요 반아이들은 모두 튜브를 착용한 채 단체로 정신이 나갔는데요 심지어 이 모습을 보고 말리려던 선생님까지 당하게 되죠 아이들은 공원에 나가서 정신 나간듯이 노는데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도라에몽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쓰는 도구가 아니라고 하죠 아이들은 위험한 줄도 모르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튜브가 터져도 새 튜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죠 비가 내리고 천둥이 쳐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과연 아이들은 튜브가 주는 즐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진구가 또 잘못했는지 엄마는 잔뜩 화난 표정인데요 창고에 진구가 있나 확인해보지만 보이지 않자 집으로 들어가고 창고 뒤에 숨어있던 진구는 그 사이 몰래 방으로 들어갑니다 장난친 것 뿐인데 저렇게까지 화낼 건 없지 않냐며 반명하는 진구 그러면서 엄마가 정말 싫다면서 어딘가로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진심으로 하는 소리냐면서 되묻고 진구는 당연하다면서 맨날 화만 내는 엄마가 진짜 싫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도라에몽은 주머니에서 도구를 꺼내는데 이걸 하나 먹으면 300미터 걸어야지만 엄마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진구는 그거 좋다면서 하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도라에몽은 엄마에게 진구가 여기 있다고 소리치는데요 진구는 당황해서 숨지만 엄마는 문 앞까지 왔다가 전화가 걸려와서 다시 돌아가죠 그 뒤로 진구는 무슨 짓을 해도 엄마를 만나지 못하다가 300미터를 다 걷고 나서야 엄마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선 엄청나게 혼나는 진구 방으로 돌아온 진구는 화가 나서 남은 약을 다 먹게 되고 도라에몽은 새파랗게 질린 채로 1만 알을 다 먹은 거냐면서 앞으로 3000킬로미터를 걷지 못하면 엄마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진구는 설마 하면서 엄마를 찾아가 보지만 만나지 못하고 엄마를 보지 못한 채 아이들에게 야구하자면서 끌려가죠 엄마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지만 찾을 수가 없고 공원에서 망연자실 포기한 채로 있다가 3000킬로미터를 걸을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도 걷고 뛰기를 반복하는 진구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뛰어다녔지만 고작 3킬로미터 걸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진구는 주저앉아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옵니다 하루에 3킬로미터면 엄마를 보려면 2년하고도 9개월이 지나야 할 텐데 진구는 과연 엄마 없이 버틸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 였습니다